장새론 리포터 또한 아주 확 당기는 소식이에요. 영어 성격을 단기간에 올려주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점수를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녀온 곳은 대학 입시나 취업 때 필요한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탭스를 전문으로 하고는 학원입니다. 탭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도 공부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최적화된 프로그램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서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탭스 점수를 만들어주는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강의 방식은 어림도 없다는 차별화된 노하우 1단계 영어 기초 체력 강화 2단계 실전 문제 오답 특강 3단계 고난도 영역과 취향 영역 특강까지 와 정말 대단한데요? 대부분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해설 잘해주면 좋은 선생님이고 강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탭스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탭스에서는 속독과 정독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자기의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해석이 정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문제표를 합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문독해 또 뉴욕타임즈 사설, 신문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점수도 오르겠죠. 이런 방법을 써서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 공부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보다 더 체계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